네, 안동 MBC와 의성군이 공동으로 지역에서 꿈과 희망에 도전하는 청년을 소개하는 연간기획, 청년이 지역의 미래다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다섯 번째 순서로 음식 잡지 편집일을 하다 의성으로 귀촌해 직접 음식점을 창업한 김진우 씨를 소개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꽤 유명한 음식 잡지를 만드는 일을 하다 먼저 귀촌한 부모님을 따라 의성으로 내려온 김진우 씨. 의성형 도시청연 시골 파견제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창업아이템은 어린 시절 온가족이 빚어먹던 손만두. 아버지가 직접 재배한 쌀과 채소 등 자연 식자재에 가족의 정성을 담아 메뉴를 내놨습니다. 창업 8개월, 이제는 의성의 대표 맛집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김진우 씨에게 낯선 의성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를 만나기도 전에 저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관심으로 느껴지면서 정과 관심으로 느껴지면서 감사합니다. 김진우 씨의 꿈은 지역민과 함께 창업장을 더 키워가는 겁니다. 농가랑 직접 계약을 맺어서 바로바로 신선한 재료를 공수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 동네에 이런 맛집이 있다. 그렇게 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그런 집으로. 1년 차에 불과한 새내기 창업자지만 김진우 씨의 삶은 어느덧 의성 공동체와 어우러져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